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성결기 안이한 목사입니다. 가급적 이성희 변호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진짜 바로잡아일 중심 인물은 전광훈 목사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말씀해서 너무나 많이 어긋났거든요.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거든요. 이대로 나두면 한국의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영향력이 많이 흘러들어가서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벗어났다 빠져나왔다 이런 줄 몰랐다 이런 반응들이 저에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귀한다면 기회가 주어질지 모를까 회귀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손을 대실 겁니다. 반드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좀 정신을 차리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차피 제가 방송을 찍는 목적은 망하길 원해서 찍는 게 아니니까요. 회귀하고 돌이키고 살기를 원해서 찍는 거니까요. 거기에 미혹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한 마음이 제 안에 간절합니다. 부득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성희 변호사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성희 변호사님 커뮤니티에 아주 재미있는 글이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예자연하고 관련이 돼요. 예자연. 그런데 이 예자연에서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자연을 생각해서라도 이야기를 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자연이 전광원 목사님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다. 진짜 진짜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예자연이 한국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이다. 진짜 진짜 무지 막지한 소리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 예자연이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물론 저하고는 좀 다른 입장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폐쇄를 당했어요. 그래서 예자연이 처음에 소송을 전개해서 판결을 받아 냈을 때 이미 폐쇄 조치를 당했던 저희 교회는 예자연에서 얻어난 결과에 해당되지 않았었거든요. 저희 교회 또 은평제일 교회 고병찬 목사님의 문정참종교회 이런 교회들이 해당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판결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항소하기를 바랬던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겠죠. 그럼에 불구하고 예자연의 활동 자체 그 가치 자체 그 역할과 헌신 자체는 값어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 제가 지지해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성희 변호사님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오후 5시 15분에 너하라TV에서 고용일 변호사가 이성희 변호사와 안이완, 이동욱 사이의 분쟁, 예자연 소송 진행 내역, 예자연은 아무 문제 없이 잘했다라는 대담을 한 것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용일 변호사는 심지어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이성희와 이동욱 사이의 사적 세력 다툼으로 지부하고 나아가 안이완의 전광원 목사에 대한 저격의 배경에 김승규, 심화보, 박경배 등 예자연 내 반전광원에 관한 대한 입장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규 장로님은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제가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한국계를 파괴하려는 반기독교 세력하고 맞서 싸우는데 같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김승규 원장님은 이슬람 세력이 한국 교회를 잠직하는 거, 대한민국에 파고드는 거, 이걸 막기 위해서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일했던 분입니다. 이분처럼 한국계를 사랑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대가 지불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친부를 가지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저에게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저격해달라는 얘기를 끄집어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이세요? 단 한 번도 그런 얘기 끄집어낸 적이 없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심하보 목사님 심하보 목사님이요. 어려움 겪으셨죠? 전광훈 목사님이 거짓말 참 많이 했잖아요. 인격살인 했잖아요. 심형식 목사님까지 끌어들여서 엉뚱한 얘기 하셨잖아요. 며칠 전에 심형식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전 목사님이 거짓말 한 거더라고요. 500만원 건 얘기요.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뻔뻔하게 태연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지 진짜 이상해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성경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불구와 유황으로 타는 못의 자면이니 이것이 그 둘째 사망이라. 뭐 국민혁명당 300만 명 가입 거짓말이죠. 거짓말. 미국에서 2조가 들어왔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제가 내기 걸었잖아요. 진짜면은 국민혁명당 200만 명, 300만 명 들어왔다는 증거 내보여라. 그럼 내가 공개사각하고 입 다물겠다. 2조 돌아다니고 통장 내역만 가서 공개해라. 그럼 나 공개사각하고 입 다물겠다. 절대로 내놓을 수 없어요. 왜냐?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 거짓말이 아주 습관, 상식이 돼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심화보 목사님 짓밟을 때도 그렇게 거짓말로 짓밟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제가 너무 속상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사실은 그때는요. 제가 전광호 목사님 비방 목적이 아니라 단지 심화보 목사님이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 변호해주는 측면에서 나섰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한마당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요.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심화보 목사님을 짓밟는데 단 한 번도 심화보 목사님은 저에게 전광호 목사님을 저격해달라는 요청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의 인격자입니다.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전광호 목사님하고 심화보 목사님은요. 인격 수준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벌어집니다. 심화보 목사님 그렇게 인격살인을 당하면서도 욕 한마디 안 하셨죠. 그죠. 전광호 목사님 추정자들은 정상적인 판단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정리를 굴복시켰기 때문에 심화보 목사님 문자 그 하나 한 번 욕한 거 전광호 목사님은 수백 배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걸 문제 삼아야 됩니까. 그리고 개인이 보낸 문자를 공개적으로 상대방 허락 없이 드러내는 거는 이거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인식하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한 명도 없어요. 하기에 그러니까 조나단 목사님도 우리의 내부 고발자라고 하는 사람하고 어떤 분하고 통화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가발렸죠. 두 사람 다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로 말입니다. 이게 범죄인데 거짓말도 했었죠. 그때 본인이 전화 받았다고 해놓고는 아니라고 나중에 전략적으로 말한 거라고 그건 전략이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도 잘하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심화보 목사님이 그러는 상황을 제가 지켜보면서 더 많이 존경하고 더 많이 좋아하게 됐어요. 아 참 수준이 높구나. 사람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또 언급된 분이 박경배 목사님이죠. 박경배 목사님하고도 가깝게 지내요. 제가 4일 부기를 두 차례 인도를 했었고 또 개별적으로 하루씩 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었고 또 한국교회 회계운동 위해서 둘이서 박경배 목사님하고 저거 둘이서 열심히 대한민국 살려보려고 한국교회 살려보려고 발버둥주 쳐봤고 그런데요. 예자인을 이렇게 짓밟고 모욕하고 진디길 때 조차도요. 단 한 번도 박경배 목사님은 저에게 전광훈 목사님을 저격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아니 본인들하고 수준이 똑같은 줄 알아요. 정광훈 목사님은 그 밑에 있는 자기 따르는 유튜브 채널들 지시를 내려가지고 저격을 하잖아요. 권한극복 TV 청교도 혁명군 TV 성소나라 TV 이은재 TV 너와라 TV 너만 몰라 TV 맥다니엘 TV 할렐루야 TV 뭐 또 여러 개가 더 있던데 아니 본인들이 그러니까 남들도 그러는 줄 압니까? 본인들이 수준이 떨어지니까 남들도 수준이 떨어지는 줄 압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협작진을 하니까 남들도 협작진을 하는 줄 압니까?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도요 박경배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 영상 찍어주세요.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박경배 목사님 또한 저에게 영상 찍어주세요 소리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최근에 권 목사님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변명하는 영상을 또 예자인을 옹호하는 영상을 하나 찍으시고 그거 하나 올려달라고 요청한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이성희 변호사님의 글 마저 읽어드릴게요. 이는 결국 고용일 변호사는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사랑과 김승규에 대한 금승규의 사랑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양성애적인 특성을 보이고 보이고 있습니다. 양성애라는 말을 이럴 때 쓰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 차원이 아니라 성령사역을 방해하는 포괄적인 어둠의 세력이라고 판단하여 고용일 변호사라 전광훈 또는 김승규 양자택일을 하기 위한 생박을 하게 되었으니 많이 기도하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정 차원이 아니고 성령사역을 방해하는 포괄적인 어둠의 세력이라고 판단했답니다. 아니 지금까지 감정적으로 반응한 분은 이성희 변호사님이잖아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무시를 당했잖아요. 이동국 회장님한테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김승규 장노님에게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30여 명의 실력 있는 변호사들에게도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 자격지심이 발동이 되어서 이렇게 일을 벌이는 거예요. 내부 총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네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예자의원이 저를 조종해서 전광훈 목사님의 반감을 가진 예자의원이 저에게 요청을 해서 제가 전광훈 목사님을 저격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안희완이를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누가 지시내려서 시켜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가 누구라고 해도요. 제가 감동되면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마음속이 확신이 들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안 들면 누가 뭐라 시켜도 안 하는 거예요. 아까도 교계에 영향력 있는 어른 한 번이 전화를 주셨어요. 어떤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딱 잘랐어요. 딱 잘랐어요. 왠지 알아요? 제가 판단할 때 아니다 싶은 거는 아무리 상대방이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고 좋아하는 인물이고 또 상대방이 아무리 교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도 그냥 제가 듣고 따르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분이 기분 나빠하잖아요. 제 성향을 아시니까. 에휴 참 안타깝습니다. 공명 정지했으면 좋겠어요.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인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주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갑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